끊었을 때 이거 이유라고 하네요. 있고 이거는 이제 4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둘 때 와 이런 식으로 하고 단수 쳐놓고 이쪽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고깃값하게 맛을 남겨놓고 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허서연 선수가 그냥 깔끔하게 2점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순간 그래프가 이제 좀 100쪽으로 갑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는 뭐 시종일간 싸움이에요. 와 일단 허서연 선수가 되게 얌전하고 그런데 심이 좀 약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바둑에서 그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계속 최정을 상대로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와 여기서 붙인 것도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붙일 때 100의 승률이 85%입니다. 85% 와 여러분 이거 좀 잠깐 보셔야겠다. 와 이게 진짜 20초 바둑 맞아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보세요. 제가 인공지능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최정 선수가 붙인 수가 블루 스팟입니다. 대용이 20초 바둑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냥 딱 봐도 전혀 그 최정의 뭔가 그 펀치력 그 강력함에 밀리질 않아요. 전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둑은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최정 선수가 좋거든요. 좋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까지 봤잖아요. 이 장면까지 딱 봤을 때 6대 4였다. 바둑이 이제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허타고가 빙의를 합니다. 허타고 허파고 허파고가 빙의를 해요. 여길 뚫었잖아요. 지금 형세가 100이 6이고 흑이 4인데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허파고가 빙의를 하는데 전부 다 블루 스팟이에요. 여기 두고 이거 두니까 이거 끄는 거 이거 되게 찾기 어려운 순데 이 수 찾았고요. 여기 교환해놓고 그러니까 들여다본 게 실수예요. 최정 선수가 이 수가 여기를 틀어막던 이쪽을 틀어막아서 두던 또는 아니면 여기를 날일자 두거나 해서 여기 좀 100을 지켰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쪽을 먼저 밀어놓고요. 여기를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안 받고 이 날일자가 또 기막힌 판단이고요. 날일자 두니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받으니까 딱 끊겨서 일단 역전이 됩니다. 처음으로 역전이 돼요. 최정 선수가 자꾸 여기에 미련을 못 버렸는데 이거 여기서 이거 때린 것도 좀 악수고요. 호구 쳐서 교환해놓고 여기를 계속 미련을 못 버렸는데 사실 이건 별로 득이 없었어요. 100이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이제 미니까 저치고 저치고 늘고 최정 선수가 여기서 이거 이은수가 이어서 이제 날일자 교환도 좀 악수고 여기를 자꾸 이제 이쪽을 두잖아요. 여기를 둬서 이제 느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바득이 완전히 허선한 쪽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최정 선수가 어디를 뒀어야 되냐면 뭐 여기를 두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굴복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빨리 건너붙여가지고 이걸 두면 끊어서 여기를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단수치고 이게 있는 수가 있으면 이거 흙이 안 되니까 여기를 건너붙이면 지금 백흙도 받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밀어서 받으면 나가서 이걸 계속 괴롭힐 수가 있었어요. 이쪽을 먼저 최정 선수가 건드렸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놓고 여기에 너무 집중을 했는데 허선한 선수가 안 받고 반격을 한 게 되게 좋았어요. 이쪽은 지금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도 중앙에 패도 있고 여기서 짐나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버틸 수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백이 걸려 있잖아요. 이걸 딱 느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흐름이 완전히 허선한 선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도 백이 여기를 치받고 여기를 치받아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늘면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이러면 여길 끼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막아도 사니까 근데 그냥 찌른 게 또 실수입니다. 여기를 막상 끼우니까 이제는 흙이 백이 막 이런 데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이쪽 돌이 이거 나가거나 하면은 이 돌이 못 살아 있어요. 백이 그래서 지금 이걸 잡았는데 이걸 붙이는 순간 이게 사실상 이제 이바둑의 거의 뭐 결정타이죠. 결정타 아, 이때도 막은수로도 여기를 둬야 하네요. 이걸 두고 이으면 그때 이렇게 치받아서 살고 네, 늘면은 늘어도 어차피 치받아 듣고 여기두면 사니까 그러네. 막은수가 또 큰 실수네요. 막은이가 붙여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간신히 살긴 살았는데 너무 당했죠. 진짜 눈물겹게 이렇게 두 집 내고 살았으니까 이러고 흙이 여기도 좋은 수고요. 여기를 백이 못한 게 너무 컸어요. 예, 백이 원래 선수로 할 수 있었던 곳인데 지금 최정선수가 완전 멘붕인 게 이런 것도 지금 당연히 단수를 치고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집으로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이것도 그냥 삽니다. 지금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렇게 인공지능처럼 도버리면 파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교환 이득 다 봐 놓고 딱 막아서 차이가 여기서 엄청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백이 마지막 큰 끝내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점 잡은 것도 냉정했고요. 이미 이제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백이 정수가 뭐 이런 데를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끊어서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수를 잡기 위해서 여기를 둔 거고 이걸 받아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백의 주문이죠. 근데 여기서 허세연은 어떤 판단합니까? 여기를 찌르고 일로 둔 수가 정확한 판단이에요. 중앙은 어차피 나가더라도 여기를 끊는 순간 이렇게 돼서 양단수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꿔치기는 백이 이득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았는데 끊고 는 게 정확한 판단이고 이으니까 여기를 둬서 이 두 점을 거꾸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흑이 백이 여기를 끊고 단수 치니까 사실 이때도 나와서 끊으면 끝인데 허세연은 속도 더 독하게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긴 한데 여길 더 괴롭힙니다. 이거 정수는 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앉아서 짓는 거죠. 최정선수가 마지막에 여기를 두면서 버팁니다. 이 흑도 못 살지 않았느냐 압박을 한 거예요. 이제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득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래도 흑이 좋습니다. 차이는 좀 줄어들겠지만 자 그런데 허세연은 어떤 판단합니까? 허세연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물러남이 느슨함이 없어요. 타이트합니다. 지금 때려서 손을 빼는 게 정수입니다. 사실 바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좀 떨리는데 계속 강하게 둬요. 여기가 자체로는 일단 붙여서 일단 못 사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있는 거는 호구 쳐서 사니까 잡으러 간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늘면 이렇게 교환되고 여기 잡으러 가면 전체는 패예요. 패. 못 살거든요. 그런데 허세연 선수는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 때리고 패를 한 다음에 여기를 두고서 백이 넘어가니까 여기를 따고 여기를 따니까 막았죠. 이제 잡으러 가려면 쳐야 되잖아요. 중앙에 패가 있는데 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저친수가 이바둑의 마지막 수이자 허세연 선수가 보고 있던 수입니다. 이거를 차단을 못해요. 차단을 하는 순간 끼워서 이 중앙 백이 다 죽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뭐 이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 이 백 흙 다 살았고 여기는 꽃놀이 패고 천하의 최정도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집 차이는 20집 이상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바둑은 보시면 사실 흐름은 초중반까지는 계속 최정이었어요. 그리고 최정 선수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흐름으로 판이 짜였고 바둑도 굉장히 난해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도 없었는데 허서연 선수가 중반전부터 보여준 허서연 선수의 플레이는 뭐 정말 올 올해 허서연 선수가 보여준 바둑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이게 진짜 20초 초입기 바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 이건 진짜 대단한 이거는 실력으로 최정을 잡은 그런 바둑입니다. 결승 진출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허난설원배 이 난설원배 4기 대회 난설원배 결승전은 허서연과 김은지 김은지와 허서연 2002년생과 2007년생의 2000년생 이후의 선수들끼리의 결승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승상금 5천만원 네 과연 이 5천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 오후 2시에 펼쳐지는 결승 3번기 1국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승전은 3번기이기 때문에 1국을 두고요. 다음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2국을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1대1이 되면 일요일 오후 2시에 최종국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요일날 우승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나옵니다. 와 네 자 이거는 뭐 칭찬을 하고 감탄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 허서연의 명국입니다. 여러분 결승전에서 김은지를 상대로도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우리 허난설원의 후에 우리 허서연 선수의 바둑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최정과 허서연 선수의 중결승전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